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군해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. 천황사과대추 좀 늦었는데 오늘 전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바빠서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지를 해주는데요. 전지할 때는 과감하니 과감하니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요. 햇볕이 잘 들어오게 하고 이 중간중간에 있는 건 다 잘라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그 바람이 잘 통하게 하며 가지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내가 키우고 싶은 수형을 잡아주시면 되고요. 수형을 잡아주시면 되고 애끼지 말고 과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저는 뭐랄까 일어날에 있는 건 야끼지 말고 피가 안닿는 경우에는요 과감하니 잘라서 열매를 짜기가 쉽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무궁가지는 다 신초에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신초에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전지를 해주시면 올해 잘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시작인데요 한참 오늘 전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달군해농장 설가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